생겼다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여기에 애독자 엽서 한 장도 소홀히 쓰지 않는다는 달인 고은 글씨는 기본, 내용에도 비법이 숨겨있다는데요. 잡지사의 경우 전달의 애독자 엽서를 토대로 단점 보완을 하기 때문에 단점을 써줄 경우 뽑힐 확률이 크다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용에 충실했다면 겉모습에도 힘을 줘야겠죠. 아무리 사소한 엽서라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게 바로 경품 달인의 센스. 여기에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쫙 그어주면 이게 바로 소위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낫다는 경품에 뽑힐 수 있는 비법. 그냥 보라는 것보다 그림이라도 기르면 조금 확률이 높아져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못하겠다. 된다는 확신은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이거 되면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정말 달인의 비법대로만 하면 경품 그까이 거 대충 당첨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기 좋게 글씨를 쓰신 분들한테 눈이 가는 편이고요. 또 예를 들어 잡지를 올려서 붙였다든지 그렇게 좀 정성스럽게 꾸며주신 분들 한해서 많이 뽑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나가 역시나 작은 정성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뽑히기가 쉽다고 하네요. 앞에는 눈인가?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들도 경품을 보내주죠. 노력을 해주니까. 그냥은 없죠. 여기 옛날 것이고 여기 지금 것입니다. 역시 달인 아니랄까봐 경품 응모를 위해서 평생 써온 글씨책까지 바꾼 달인. 글씨는 따로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또 이렇게 귀엽게도 써보고 또 이형도 이렇게 좀 크게도 적어보고 물집도 다 잡히고 몇 번 실렸거든요. 하다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